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식 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되는 삶,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이자 그것에 영향을 주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며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를 실행한 것입니다.